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2조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 중 매일 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 약 1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10월 19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트럼프 지원 유세에서 나왔으며 머스크는 청원 서명을 통해 트럼프 지지층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팩을 통해 2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은 수정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하는 것이며 서명자는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캠프는 유권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머스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무작위로 한 명을 선정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인센티브입니다. 머스크는 유세 행사장에서 청원 서명자 중 한 명에게 실제로 1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 당첨자는 사전을 전혀 알지 못했고 머스크는 천만에 열하며 수표를 건넸습니다. 이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며 청원 참여 동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경합주 7곳에서 청원 서명을 권유하며 서명자 한 명당 47달러 약 63,000원을 지급해왔습니다. 47달러는 트럼프를 제47대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펜실베이니아에서 이 보상금은 100달러 약 13만 원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 보상과 함께 100만 달러 지금 약속은 청원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이러한 활동은 초박빙 판세를 보이는 경합주에서 트럼프 지지층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머스크는 보수적 의제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트럼프 지지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매표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청원 서명자나 서명 권유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머스크는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팩에 3분기 동안 약 7,500만 달러 약 1,021억 원을 기부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당선될 경우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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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